지금 녀석 지금 몇시? 9시 15분에 물어요 2시간 넘어갔어요? 엄청 뜨거워 前回のさ、足焼けてた。日焼けの後ついてた。 そうそうな。 あ、そんな混んでなくない? 暑いっすな。 暑い。 混んでるとこ嫌だな。 行ってるけど、インサイドに。 うん。 こんな感じ。 次のままは、涙でもずっとが多いです。 行くよ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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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痛いじゃない? なんか、飛んできたから、ごめんねよ。 経験。 経験。 暑い暑い。行くよ。 暑い暑い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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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暑い暑い暑い。 暑い暑い暑い。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.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. 없어졌어요 어허 달아나 인텐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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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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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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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lbken. 피자의 타입 피자의 타입 다음은 피자의 타입 마지막으로 피자의 타입 피자의 타입 피자의 타입 피자의 타입 피자 맛있다 나는 피자의 타입 타입 뼈 반췄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아침에 잠시 후에 아...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무슨 소리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개선 중? 네 lah, 오늘은 출근이 쇼핑이기도 하고 나한테 ergon씨를 줄 수 없을 것 같아 남자친구는 밥맛이 노래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았을 때 이제 밥을 내옵니다 밥을 낼 수 있게 밥을 내줘고 하고 왔어요 lich 눈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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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에 있는 거에요 본회사는 1일 동안 꽤 많이 지낼거에요 이렇게 하는 곳에 있는거에요 응 콤비가 들어서 응 오늘 수업까지는 우리의 수업을 준비했어요